영호야, 같이 가! 영호야, 제발 일어나. 영호야! 3주 전, 영호는 정신을 잃고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영호가 자꾸만 꿈에 나와 날 괴롭게 한다. 분명 내 앞에 서 있는데 결국 꿈일 뿐인걸. 세상엔 꼭 함께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. 하지만 넌 어디로 가버린거니? 영호는 정신을 잃은 와중에도 이걸 꼭 쥐고 있었어. 도대체 누구지? 왠지 어디서 본 것만 같아. 영호는 정신을 잃어버린거니? 영호는 정신을 잃어버린거니? 영호는 정신을 잃어버린거니? 정신을 잃어버린거니? 영호는 정신을 잃어버린거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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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광고를 만나요! 광고를 만나요! 광고를 만나요! 광고를 만나요!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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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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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감사합니다.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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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짠 내 입 응? 넷 다음 달에 만나요. 오, 미나야. 수업 시작해야 하는데. 오, 미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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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비풀이라니. 미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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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오잖아? 저기서 뭘 하고 있는거지? 저긴 창고인데? 잠겨있지 않았나? 뭐가 있길래 그러는거지? 아... 어?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...